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청청촌의 신창환입니다. 올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하고 지금 한 달이 넘었고 한 달 반째 하고 있는데 여러 같은 성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내내 행복 국면입니다. 행복 국면이고요. 코스닥은 오락가락 하는데 오늘 조금 빠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한테 또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할 거고요. 시황은 제가 막판에 한 5분에서 10리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한테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많이 받아들였다고 너무너무 좋다 이랬는데요. 이제 진도가 빨리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부터는 커리큘럼대로 정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요. 지금 12월까지는 여러분들이 급한 거 여러분들의 눈을 우리가 개안수술을 한다고 하죠. 개안수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줄을 알아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잘 보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볼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보는 것부터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첫 번째 정배열이라고 했죠. 정배열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보조지표 중에 MACD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캔들차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래량 지표인 볼륨저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추세지표인 ADX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볼륨저밴드를 보기 위해서 BWI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처음부터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락장학형 갠들차트가 어떻게 해요. 이쪽이 뒤쪽 갠들차트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낙태형. 이렇게 크게 이쪽이 큰 거. 새로 생긴 게 포섭형. 이런 갠들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두 번째. 그다음에 윗골이 달린 교수형 차트. 교수형 있으면 안 된다. 검은 별령이 있으면 안 된다. 장대형 봉이 있으면 안 된다. 아래쪽은 비석형이다. 십자형 도지다. 그다음에 아래꼬리 양봉이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한 8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공부를 보고 싶으면요. 키움증권 홈페이지 끝쪽에 가면 방송상담 있습니다. 방송상담. 방송다시보기 클릭하셔서 보시면 내용력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ADX하고 BWA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 사이 주가가 상승하면 지표가 상승하거나 골든크로스가 낫다. 그리고 지표가 하락하면 주가가 떨어지거나 데드크로스 낫다. 그거와 좀 상반되게 빠르게 퍼스트와 슬로우 이 두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ADX가 상승할 때는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이제 BWA는 뭐라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이다. 그러면 주가가 저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BWA하고 ADX하고 비교를 살짝 해보고요. 여러분 ADX는 지수의 연속성으로 만든 추세지표고 BWA는 제가 뭐라고 했죠? 볼룸저밴드 상과 하의 높이다. 거래량이 늘어난 자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BWA도 상승하고 ADX도 상승하고 BWA도 상승하면 좋은 자리가 아닌가? 결론은 뭡니까? 거래가 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ADX하고 BW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DX는 추세지표 중에 가장 좋은 지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지표 중에는? 아니, 삼성전자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표가 우리나라 전 증권사 지표가 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라인 설정을 항시 10일로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를 갖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면 제가 여러 문제 듣겠습니다. ADX가 저점일 때 ADX가 저점일 때 매수신호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ADX가 매수신호일 때 저점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거래가 늘어나는 타임에 주식을 어떻게 해요?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거래량은요.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종가 거래량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ADX하고 BWI가 같은 방향을 설치할 때 그러니까 ADX는 뭡니까? 여러분 추세적인 지수의 연속성이고 BWI는 거래량입니다. BWI가 뭐랬겠죠? 볼륨저 밴드 상하단의 높이입니다. 볼륨저 밴드 상하단의 높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 5개 있는데 4개인가 5개 있는데 먼저 나오는 지표가 볼륨저 밴드 DMI, 일목균형표, 선행지표 그 다음에 MACD, 그 다음에 D마그 차들 이렇게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D마그, 이제 MACD 약간 늦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 4개 차들은 선행으로 나옵니다. 선행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한 개 했죠. 주가가 대량 거래가 주가가 항시 거래가 아주 많거나 거래가 적을 때 변곡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은 총 6가지다. 어떻게 했죠? 변곡점은 총 6가지다. 주가가 상승해서 하락할 때 하락해서 상승할 때 이게 우리가 보통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좀 빗어주세요. 이게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변곡점이 아니고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가고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가고 이것도 변곡점이고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가고 빨리 떨어지다가 천천히 이 변곡점 자체가 6개가 다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을 볼 때 이 변곡점에서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뭡니까? BWA가 클 때가 변곡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BWA가 클 때가 변곡점이다. 그 다음에 제일 바닥일 때 변곡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여러분 주가의 추세 강도성을 어떻게 ADX로 보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또 새로운 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볼륨저밴드를 이용한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확인하는 법을 배워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아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은 볼륨저밴드입니다. 볼륨저밴드 볼륨저밴드 원어로 하겠습니다. 볼륨저밴드입니다. 볼륨저밴드를 주가 고점 저점 확인하는 방법인데 제가 이거 굉장히 좀 아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륨저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기본 차트를 여러분 한번 쳐주시고요. 거래량을 X를 합니다. 거래량을 X하고요. 자 요 지표에서 모든 지표를 없으시면 클릭을 합니다. 보통 왼쪽 클릭을 해가지고 종목 지표 기술적 삭제를 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지표 추가를 합니다. 자 지표 추가를 하면요. 마우스 오른쪽에 지표 추가를 해서 볼륨저밴드를 합니다. 볼륨저밴드를 하는데요. 볼륨저밴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88,7%에서 88% 정도에 있습니다. 이 볼륨저밴드 요렇게 합니다. 볼륨저밴드인데 이 볼륨저밴드 보통 21평으로 가는 볼륨저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볼륨저밴드는 기준이 20입니다. 기본 지표가 20인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볼륨저밴드 모든 책이 이 볼륨저 여기서 더 진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볼륨저밴드를 쓸 때 BWI를 써야 된다. 이것도 제가 했습니다. 유튜브에 이미 나와있습니다. 볼륨저밴드도 나와있어요. 볼륨저밴드인데 근데 고점을 잡을 때 요렇게 볼륨저밴드 요때 볼륨저밴드를 한 개 더 추가를 합니다. 같이 추가하시면 돼요. 볼륨저밴드를 한 개 더 추가합니다. 추가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볼륨저밴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를 볼륨저밴드를 O 볼륨저밴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O 볼륨저밴드로 바꾸시고요. 그러니까 기준가를 20볼륨저 색깔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색깔을 까만 색깔을 하겠습니다. 까만 색깔로 볼륨저밴드를 하겠습니다. 까만 걸로 이렇게 해보면 O 볼륨저와 20볼륨저를 두 개를 띄웁니다. 두 개를 띄우면 주식이 O 볼륨저가 20볼륨저 밖에 나갈 때 무조건 뭐를요? 매도를 치면 됩니다. 반대로 O 볼륨저밴드가 20볼륨저 밖에 나가면 무조건 매수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기쁩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청송님 미치겠다. 1번 한번 쳐주세요. 너무 좋다. 어? 어? 너무 좋다. 어? 1번 안 치네? 어? 어? 1번 안 쳐요? 어? 너무 인정 올라옵니다. 아 이쪽 우리 기움증권 저거 난리가 났습니다. 어? 그러니까 종목을 보면 자 다시 한 번 자 청송님 다시 한 번 해주세요. 3번 쳐세요. 다시 한 번 리바이브를 합시다. 3번 어허 난리 났어요. 이쪽에 뭐 청송 우리 그 기움증권 방송 채팅창에는 오늘 막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일자가 막 몇백개가 막 올라가고 난리 났어요.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자 잘 들으세요. 다시 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기본차트 칩니다. 자 기본차트 자 기본차트 자 여기 화면에 기본차트라고 좀 그 피디님 좀 띄어주세요. 기본차트 기본차트 했죠? 기본차트는 마우스 여섯개 딱 해가지고 기본차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기본차트 예 그 다음에 거래량 삭제 거래량 삭제 했어요. 거래량 삭제 자 그 다음에 우측 클릭해서 거래 입형 삭제 어 이거 깍굴로 대해봤습니다. 환경설정 깍굴로 대해봤는데 이거 깍굴로 이거 원상법기 어떻게 하나 내가 모르겠네 아 여기 있네요. 자 거래량 이동평균선 삭제 이동평균선 삭제했죠? 삭제했습니다. 자 지표 추가합니다. 지표 추가를 볼륨저 밴드를 합니다. 볼륨저 밴드를 지표 추가를 해요. 자 지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볼륨저 밴드 선 나오죠? 또 지표 추가를 볼륨저 밴드를 한 개 더 합니다. 지표 추가를 두 개예요. 볼륨저 밴드를 두 개 한 다음에 이 선이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한 개를 뭐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한 개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해 라인 설정에 여기 뭐 족교 설정에 20대 있는 거를 5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5로 5로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자 5로 한번 바꾸면 어떻게 색깔을 안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색깔을 더 보기 좋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이 되도록 판별이 되도록 여러분 저한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가 21 볼륨저 밴드 밖에 나가도 두릅니다. 21 20일 합니다. 저는 아니요 안 바꿉니다. 5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써보니까 좋은 것만 여러분 가르치고요. 매수 타점을 잡는 것 중에 확률이 도박 아닙니다. 저는요. 저 도박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출강하는 대학교의 컴퓨터에 슈퍼 컴퓨터에 제가 만든 이 기법을 슈퍼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이 3년치의 증권 매수 타임을 해봤을 때 승률이 70% 넘는 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재벌 3세님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 승률이 높은 것만 합니다. 100%는 절대 없습니다. 모든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설정 방법인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 아다시피 21 볼륨저 밴드 밖에 나가면 주가가 끄집어 들어오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 한번 종합차 여기 보시면 기본차트 거래량 입형선 삭제 마우스 우클레이 가지고 지표 1 볼륨저 밴드 선택 볼륨저 밴드 두 개 해야 됩니다. 두 개 한 다음에 한 개의 볼륨저 밴드를 한 개의 볼륨저 밴드를 어깨 O 변경합니다. 재벌 3세님 보다는 제가 의료보험료 많이 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볼륨저 밴드가 20 볼륨저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단기 고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가 장기 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단기 사례를 굉장히 볼 수 있고 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아직까지 상투징후가 여기 보세요. 나갈 때마다 단기 상투징후입니다. 나갈 때마다 아직까지 상투징후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투징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하고 종목을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종목 진단하면서 여러분하고 삼성전자 여기가 있겠죠. 삼성전자 7만 4천 5명 이때 고점 증후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고점 증후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보시면 여기에 고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점이 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단기 고점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기 고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종목을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5볼룸저 밴드가 5볼룸저 밴드가 20볼룸저 밴드가 밖에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 매수하시면 안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종목 진단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보시면 이 자리에서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 자리에서 단기 고점이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한번 보시면 단기 고점 보이시죠? 단기 고점 여기가 단기 고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동행성 지표예요. 동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볼룸저 밴드는 5볼룸저는 동행성이고 20볼룸저 밴드는 선행 지표입니다. 볼룸저 밴드는 먼저 나와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먼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당기고 제가 여러분 나아다시피 모방송이 있을 때 우리나라 정권 방송 시청률 1등 했는가 아실 겁니다. 아는 분은.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게 단기적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더 갈지 안 갈지 볼 때 주가가 떴는데 5볼룸저 밴드가 20볼룸저 밴드 밖에 나갔다. 여러분 절대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종목 진단을 한판 하는데 종목 진단할 때 종목 여러분 실적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실적은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겠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배당 이익률 배당 이익률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가 유보율이 중요하다. 왜? 망해도 몇 년 막을 거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전년비에 좋다. 그거 별로 그거는요. 책에 나오는 아주 저질적인 그런 거거든요. 배당 수익률 이거 보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보고 사람들이 전년에 비해서 실적이 좋다 뜯어놓은 분이 있는데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면 삼성전자 누가 뭐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면 유보일 이런 거 보면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추정치가 작년에 비해서 반동알이 났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신고가 내는 거는 제가 볼 때 버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절대 못 사용 여러분 장사가 뭡니까? 상장회사가 장사가 돈 벌어야 되는 거죠.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경험입니다. 저 경험이고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증권계에 우리 전문가계에서 저보다 고참 없다. 나이는 많은 사람에서 고참 없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항시 영업이익률이 동반되지 하고 주가가 신고가 나죠. 연중식권 가다면 꼭 그 꼭대기에 우리 개인들의 뭐가 무덤이 되더라. 저 경험입니다. 이거는 절대 제가 저 경험 3개가 이제 절대 기본적 분석에서 기본적 분석에서 제가 세 개를 굉장히 중요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영업이익률. 왜? 회사를 한 게 장사가 돈을 남겨야 되거든요. 두 번째 유보율. 왜? 막내도 재산이 많으면 유보율. 세 번째는 뭡니까? 대주주 지분 많은 특히 코스트하게 대주주 지분 많은 주식을 제가 절대 손을 안 댑니다. 왜 내 안 되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제가 지금은 아닙니다. 15년 전에 주식담보대출하는 쪽에서 일을 했어요. 증권단사 직원임에서. 대주주가 생각보다 자기 지분 외의 지분들이 주담해가지고 써가지고 그 주식을 갖고 시세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언론사에 노출해가지고 기사 띄운 다음에 매도치고 저점일 때 찾고 이 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트하게 대주주 지분 많은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코스트하게 대주주 지분 많은 주식 여러분 코스트하게 대주주 지분 많은 거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코스트학 지분 많은 거 보시면 여러분 꼭 주가의 부침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 분사 한번 볼게요. 한국전력 자 한국전력 볼게요. 자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보시면요. EPS하고 영업이익률이 계속 적자입니다. 예 계속 적자였어요. 올래도 지금 적자 예상인데 올래는 흑자 적자입니다. 영업이익률 이거는 분기마다 여러분 바뀌거든요. 분기마다 바뀌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압니다. 아시겠죠? 자 한국전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차트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알았어요. 한국전력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한국전력 이렇게 보시면요. 자 아직까지 지금 따라가면 안됩니다. 상투입니다. 예 고점 상투 증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게 이제 까만 게 오일이평이거든요. 까만 검은색이 오일 볼륨조 밴드고 이 가는 선이 어떻게 해요? 21볼륨조 밴드입니다. 오일 볼륨조 밴드가 20볼륨조 밴드 밖에 나가면 여러분 절대 안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제가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모방송국에 있을 때 모방송국에서 출연할 때 4시간만 되면 4시간만 되면 접속하던 분들이 보통 한 2천분인데 갑자기 3천명이 돼요. 3천명이 되는데 그중에 3분의 그 천명 중에 3분의 1이 안티에요. 안티라서 쓸데없는 태클을 굉장히 많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앞으로 채팅창이나 유튜브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말려줘야 돼요. 커버를 안 해주면 제가 이 방송을 오래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방송 왜 하냐면 이 기법 여러분 방금 우리 캐지나 칭칭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기법 하나만 있어버리면 제가 그 사이에 여러분께 8주 동안 가르쳐준 것만 익숙해도 여러분들이 매매는 못할정 방송 딱 보면 저 친구가 벚꽁인지 안 벚꽁인지는 확실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오늘 다른 방송에 종목 진단하는 거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말 맞나 맞나 저 친구가 즉식을 정확히 안 한다 안 한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종목 진단할 테니까요. 여러분 종목 코드로 올려주시면 종목하고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 청송님 나 기본적 분석 좀 한번 봐주세요. 청송님 삼성전자 기본적 분석 한번 봐주세요. 치시고 청송님 삼성전자 봐주세요. 기양 치면 기술적 분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필요하면 기본적 분석 치면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기본적 분석까지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 코드를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웃고 즐기는 사이에 여러분하고 한 시간이 또 이렇게 휙 갑니다. 자 지수가 교양이 없이 줄줄줄줄 빠졌는데 마이터스에 안 빠져야 되나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다른 거는 모릅니다. 다른 거는 모르고 내가 여러분께 약속 하나는 할게요. 저 정직합니다. 정직해요. 정직하고 두 번째 저 돈 버는 거 저 호주머니 안 넣습니다. 아는 분 압니다. 저 안 넣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난한 분 많이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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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월달에 여러분 진짜 우리 피리님하고 상의해서 20회 20회를 하겠습니다. 캔들차트 20회 캔들차트 20회를 할 테니까 여러분 그때 많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채팅창에 채팅창에 혹시 이상한 분 들어오면 한소리 꼭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됩니다. 내 기준이라도 정직합니다. 내 기준이라도 정직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정직하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하여튼 감사하고요. 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리하는 거는 볼륨저 밴드를 두 개 띄워라. 보통 볼륨저 밴드를 띄우면 21볼륨저 밴드예요. 그 21볼륨저 밴드에 하나를 뭡니까? 5볼륨저를 같이 겹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주식이 주가가 20볼륨저 밴드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80% 정도 87, 8%예요. 그래서 볼륨저 밴드가 5볼륨저 밴드가 밖에 5볼륨저 밴드가 20볼륨저 밴드가 밑에 들어가면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해라.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거 정리를 아 정리 한번 더 할까요?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좀 띄워주세요. 많은 분들이 자막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이거 좀 해돌려고 다시 한번 해돌려고 가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기본차트 자 기본차트 기본차트요. 그 다음 X X입니다. 자 거래 어때요? 거래량 삭제 삭제 자 지표 추가 지표 볼륨저 밴드 한 개 또 추가 볼륨저 밴드 두 개 추가하세요. 두 개 추가 볼륨저 수치 하나를 5로 변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한번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황은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종 국면이다. 여기 보시면 답이 나오죠? 자 답 나오죠?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코스피 어떻게? 어머 여기 단계 상투 찾는 것 같네. 코스피 그죠?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아직까지 오늘 뭡니까? 캔들 차트가 하락 장악형이다. 그럼 며칠 쉰다. 그렇지만 코스닥은 아직 상투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조하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참 어려워요. 금빛님 안 어려운데 녹화를 보시면 됩니다. 녹화를 꼭 한번 키움증권에 보시면 보시면 돼요. 절대 안 어렵습니다. 볼륨자 밴드를 두 개 떼어가 수치 하나를 5로 바꿔라. 이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